에헤헤헤하흐헤하 하하하하 뭔가 해보고 싶은 게 있어 잠시만요 que에게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는 날마다 GT5에서 시민들의 돈을 줍고 달립니다 그에게는 55프로가 필요합니다 아! 지금 아닌거 California I won't, 55% 넘amos 실례합니다 아 이런거 알셔도 되는데 농담으로달라고 한건데 진짜로 늦있네 I can't anymore 친구가 벨렘 좋다는데 벨렘 좋나요? 벨렘이요 일단 습격할 때 필수 이동단이에요 지금 가신거 아니죠? 벨럼 사지 마세요 김도진님 이미 늦은거 아니겠지? 습격해서 모은 돈으로 벨럼 사고 왔다고요? 김 도진님? 벨럼 사셨어요? 아 벨럼이요? 그걸 타고 여행가시면 정말 재밌을거에요 이미 사셨는데 어떡해 이미 샀는데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 그다가 페가수스는 환불이 안돼요 또 어 뭐야? 여러분들은 세바 지금까지 즐거웠어요 세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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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주에 봬요 여러분들은 세바 가 아니라 가지 마세요 와 버튼 눌리는 디테일 그 타가 진짜 이런거 잘 만든다니까 롱핀이 좋나요? 코서트카가 좋나요? 롱핀이 더 좋습니다 미션 클리어 저같은 경우는 실버 수비 55% 160만 238달러 한 번의 미션으로는 160만달러 이제부터 좀 트롤스러운 콘텐츠를 해볼겁니다 호박을 모아서 동물이 되어봅시다 뭔가 강아지나 새같은거 나오면 좋을거 같아요 호박이 있는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호미너처를 발사 보시면은 터지지 않는 어? 어? 아 터진줄 알았네 깜짝 놀랐네 자 호박을 드시면은 수위치한 것을 볼수가 있죠 아 동물로 된사람 필요한데 고양이가 있다구요 고양이? 씨야방갑습니다 고양이 있는것 Buffalo Luxuben 고양씨? 아 이걸 타라구요? Ultimate 아 감사합니다 지호님 환각성잉장 왜케 안나와 진짜 오케이 팍 폭발? 어어어 으아아아악 오프 빌려주신분 죄송합니다 어 여기다 혹시 혹시 여기 여 오 요 아잇 날로 바닥에 넣어 그 와중에 한글 또 안대 컨트롤,시프트,한영 안되죠? 윈도키 두번 누르구요 아 크 3층 열고 윈도 키도븐 여러분들 방송 보시는분들 그 타다가 한글을 안칠 때 윈도 두 번 누르세요 근데 누군가 동물됐어 새 새 새 지오님 어 지오 새 새 새 새 새 새 공백님도 새 열감지에 뜨죠 새 새 새 새 새 새 폭발 가까이 오지 마세요 아 댕댕이다 댕댕이 안녕 댕댕이야 어어 공격도 가능하죠? 아 드디어 술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 웨이 걷지를 못해 아하 지오님 짠 지오님 새하박갑습니다 대정모드 최후의 날이요 최후의 날 얘네가 이제 새로 나온거에요 사냥가면 내가 처음부터 라이더 이 가면 처음부터 가면 뭔가 좀 무서워요 이 공백닌 가면 보세요 여러분들 싸울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못 이겨요 그냥 3분 동안 버텨야 돼 라이더를 근접공격으로 잡으라고요? 알겠습니다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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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탄복만 챙겨 이것만 아 아니야 아니야 한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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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약 한약 한약이 좋아 난 사악한 악마의 모습 발끝 뺏어 아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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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러분들 가까이 가면 제가 불이 붙어요 미션 클리어 22,000달러 이럴 아 두 번째